소개해 드릴 물건이요 부평구 청천동에 핀란드에 어설피 고친게 아니라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신 집이라 아주 잘 고친 집이에요 특올수리라고 했구요 화장실 2개고 전용 18평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그랑에이스 뒤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있고 여기 이제 공원으로 개발할 거잖아요 그 바로 뒤편에 금호 베스티빌이라고 있어요 여러 동 될 거에요 거기 5층인데요 주인이 직접 이제 거주하려고 해서 이렇게 청소 다 해놨고 이사 나가서 내일이라도 바로 이사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도 크구요 화장실도 이렇게 바닥도 이쁘죠 타일도 그리고 이제 베란다 다 있구요 요새 베란다들이 없어서 또 베란다 쓰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에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는 5층이구요 주방도 널찍 하잖아요 아트홀 다 해놨구요 소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전세 요새 많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음 가격은 50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